네, 연애라이브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. 배우 이정재, 아시아 최초 에미상, 나무주연상 수상.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주연배우 이정재씨가요,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에미상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는데요. 이로써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6관왕에 오르는 새 역사를 쓰면서 K컨텐츠의 위력을 입증했다는 소식입니다. 네,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주역이죠. 이정재씨가 에미상 수상을 했는데 이게 최초의 기록 아닌가요? 네, 맞습니다. 미국 텔레비전 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주최하는 이 에미 시상식, 에미상은요. TV판 아카데미로 불릴 정도로 사실 그 권위가 엄청나고 대단한 시상식입니다. 이정재씨요, 아시아 국적 최초로 에미상에서 이 연기상을 받은 배우가 됐습니다. 앞서 아시아계 배우들이 상을 받은 적은 있지만 사실 영어가 아닌 그 배우의 모국어로서 외국어를 쓰는 이 배우가 에미 주요 부분에서 수상을 한 건 정말 역사상 최초입니다. 이정재씨가 새로운 역사를 썼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이정재씨 앞서 영상에서도 잠시 나왔지만 무대에 올라서 영어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 후에 한국에서 지켜보고 있을 팬들을 위해서 한국의 팬들에게도 인사를 전했습니다. 이정재씨가 출연한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지난해 9월 OTT에서 공개돼 전 세계 1위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요. 최국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오징어게임이 최초 공개된 9월 17일을 오징어게임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. 젊은 시절에 모래시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. 그런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이더라. 지금 한국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됐어요. 맞습니다. 이제 쉬운 살 넘었는데. 모래시계, 백제의 신드롬을 일으켰던 게 1995년이에요. 그로부터 4년 뒤에 만약에 모래시계로는 인기를 얻었다, 연예인이 됐다 이렇게 한다면 배우로서 자리매김한 것은 1999년에 태양은 없다입니다. 이때 돈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그 홍기역을 맡아서 이때 정우성 씨 아주 사기치고 이러면서 정말 치열하게 연기를 했었는데 이걸로 그래서 그의 청룡영화상도 상도 받았었거든요. 그런데 그로부터 23년 뒤 이번에는 세상에 지금 애위상을 받은 거죠. 그런데 사실 이미 청룡영화상 받을 때도 신기록이었어요. 이번만 신기록이 아닙니다. 그때가 만으로 26세, 우리나라 나이로 27살에 받은 게 청룡영화상 역대 최연소 나무지연상인데 그 기록이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아시아 배우 최초의 애위상을 받았네요. 대단한 거죠. 이쯤 되면 제3의 전송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. 예인 씨 이야기처럼 사실 이정재 지금 제3의 전송기 맞이한 거 아니야? 라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그래서 앞으로 정해져 있는 그의 활동기 그러니까 예정되어 있는 차기작들을 보면 전송기를 나누는 게 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. 왜냐하면 일단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무려 시즌3까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. 거기에 영화 스타워즈 아시죠? 이 스타워즈의 드라마 시리즈인 에콜라이트에서 주연으로 확정이 됐고요. 거기에다가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재미있게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. 이 영화에서 악당 레이로, 빌런 역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이 빌런 역의 스피노프 시리즈로도 드라마가 나온다고 합니다. 각각의 시리즈에서 이 레이만큼의 굉장히 강력한 악당들을 만나서 이제 그들과 싸우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요. 뿐만 아니라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연출을 또 할 수도 있다고 해요. 연출하니까 또 생각나는 영화가 있죠. 최근에 공개해서 엄청나게 화제를 모았던 영화 헌트. 이 헌트 같은 경우에는 또 흥행에도 성공을 하고 작품성 역시도 아니 이걸 이정재 씨가 직접 만들었다고? 할 정도로 엄청난 연출력을 보인 적이 있어요. 때문에 이 감독으로서 우리 작품 연출 좀 해주세요 하는 러브콜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. 최소한 2년, 그러니까 촬영과 공개까지 합치면 한 2년에서 3년치 일정이 좀 빡빡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